이번 단달 동안 저희는 잊혀진 그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읽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그도의 흔질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안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오베스는 이세를, 이세를 다윗 왕을 낳았다 저희가 그동안 룻과 라합을 보았고요 오늘은 누구 차례일까요?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와 동치마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좋은 학생들입니다 다말과 유다는 부부관계가 아니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치마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까지 본 루시나 라합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아마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 유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로서 나름대로 큰 족장이죠 부족의 족장인데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세 명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였어요 아들이 세 명 있어서 유다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우아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우아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엘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뭐가 없죠?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거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 혹은 아들 자기 집에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들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들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엘이 죽으면서 다말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미 룻기를 볼 때 봤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유산이 형수에게 가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무리 까난쟁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율법 자체는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슬로브왓의 내 딸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린 동시에 봤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시면서 슬로브왓의 딸들에게 재산을 줘라 했지만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세 번이나 나오는 거 봤었죠 지난주에 여성들에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시대 문화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위해서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이 형사취수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이 받아야 할 유산 몫은 형에게 끝까지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갈까요? 동생에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형의 아들이 생겨버리면 형수에게 가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첫째가 받아야 할 유산은 두목시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지금 삼남이 있는데 그러면 첫째는 4등분을 해서 2대 1대 1로 나누는 거예요 삼남일 경우에 첫째가 2, 둘째, 셋째가 1, 1을 갖는 거죠 그러면 오난 입장에서 이게요 여러분 달란한 무슨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다라는 사람은 큰 부족의 족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업의 주인, 기업 사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사장이 한 회사의 사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첫째가 아들이 계속 없으면 둘째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둘째에게 첫째의 아들을 낳아줘라 라고 한 거죠 오난 입장에서는 형수가 아들을 낳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죠 그래서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는 척하지만 땅에 설정을 합니다 본격 식구금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어린이들은 귀 막으세요 너무나 나쁜 건 뭐냐면요 사실은 신명기 25장에는 동생이 이렇게 싫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를 행하기 싫은 동생을 위한 규례도 있어요 동생이 만약에 이 형사취수제의 의무를 행하기 싫을 때에는 성문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가정법원이죠 법원에 가서 나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생의 집은 동생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게 되고 동생의 집은 신발 벗긴 자의 집이다 라는 말로 불려져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고요 그 형수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동생이 책임을 안 져주는 대신 사회가, 그 마을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 오난이 만약에 그냥 정말 형수가 재산을 갖는 게 싫었으면 자기가 조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조금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 했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조금 낙인이 찍히더라도 그런데 오난은 그것도 싫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죠 형수에게 아들을 주는 것도 싫고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 번 동침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땅의 설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다말이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성의 몸으로 나와 동침은 하는데 설정할 땐 땅에 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다말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가는 거죠 여기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요 오난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악했고 하나님께서 오난까지도 죽이시는 거죠 이게 다말의 입장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엘과 오난, 첫째 둘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악해서 죽었다고 나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다른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해서 죽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잡고 죽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이 죽을 만한 딱 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말 아시죠? 너무나 비참한 표현이죠 너무나 차별적인 표현이고요 다말이 딱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여자랑 결혼하면 다 죽지? 저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다른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인 유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렇죠? 이번엔 누구 차례일까요? 셋째를 줘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보여주시죠 셋째를 주면 셋째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는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고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다는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지내든 그 시대에 친정으로 돌아간 여자 결혼을 했는데 친정으로 돌아간 여자들은요 친정에서 결코 환대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소방 맞은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소방 맞았다 절대로 친정에서 환대받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남편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남편은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 쫓겨났다면 이 여자는 결코 친정에서 환대받지 못해요 그렇게 다말은 오랜 시간을 버티고 버텼어요 힘들게 버텼겠죠 그러다가 13절 다말이 소식을 듣게 돼요 네 시아버지가 아마도 다말 내 집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이겠지만 유다의 집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어떤 곳으로 시아버지가 이 근처에 온다 니네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말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이 밑부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표현이 등장하죠 과부의 옷 과부의 옷이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과부들은 과부라는 표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과부다 그런 옷이 있는 거예요 왜요? 딴 남자들하고 만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놓는 거죠 이 여자는 과부다 옷도 과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그 오랜 세월이 다말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다말이 몰래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거죠 이 얼굴을 가리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중동 쪽엔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부르카라고 해서 처음에는 너무 더워서 시작된 거였겠지만 특히 이 시대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몸 파는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렸던 거죠 몸 파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완전한 부르카 같은 걸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뭐 하려는 걸까요? 다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그 집안의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집안의 시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다말이 창녀인 척하고 유다를 만나요 이 유다라는 사람 재밌는 게 창녀를 보고 자기가 창녀와 내가 너희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동침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뭘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엔 아마도 돈으로 안 하고 물물교환 같은 걸로 줬나 봐요 그래서 유다가 염소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 파는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염소를 이렇게 몰고 다닐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제 염소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좀 보고 있고 유다는 잠깐 이 몸 파는 여인을 만나러 온 거겠죠 그러니까 다말이 말합니다 그걸 주실 때까지 담보물 당신이 여기서 볼일 보고 나가서 데리고 올 때까지 염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담보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이 임신했고요 유다가 염소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말은 떠났습니다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고요 유다가 염소를 가지고 와보니까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유다가 가지고 왔는데 염소를 가지고 친구를 보내보니까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원래 몸 파는 여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유다는 이거 이상하다 그냥 놔두자 내가 도장하고 지팡이를 잃어버렸지만 그거 어디 누구한테 말하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냐 사회적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유다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몸 파는 여인을 만나고 다녔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는 염소 보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잊고 지내는 거죠 24절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 달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신한 지 세 달 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오는 거죠 다말은 지금 과부예요 과부인데 남편도 없고 그런데 배가 불러와요 무슨 소문이 들릴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아십니까? 과부가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냥 누구를 만났나 보다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왜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라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뻔하잖아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이런 과부들이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까요? 몸 파는 여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 떠난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죠 에이 에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결국은 했구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다말이 힘들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갈 때는 다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유다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다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다말에게 지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세상에 그랬대 그래 글쎄 그리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너무 짧게 나옵니다 유다는요 도대체 걔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누구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 묻지 않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묻지 않아요 그냥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유다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다말이 아니라 다말로 인해 손상된 자기 집안의 명예거든요 이 며느리가 창녀짓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손상될 자기 집안의 명예가 유다는 그것이 유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가늠을 행한 저 여인을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말이 잘한 걸까요? 잘한 것 같진 않죠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자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잘못했죠 근데 다말이 그때 꺼내놓는 게 있어요 유다가 맡기고 갔었던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깨달았죠 그때 그 여자가 내 며느리였구나 그런데 유다는요 그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말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유다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유다도 다만 유다는 한마디 해줍니다 그녀는 옳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단 한마디 해주는 걸로 다말을 살게 돼요 이렇게 낳은 아이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다말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루트의 삶과 라합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성들은 결코 경건하거나 깨끗한 여성들이 아니에요 이 여성들 모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그 여성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발버둥 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무엇이 다말을 살려줬는가 입니다 다말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율법대로 하면 불태워져버려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유다가 딱 한마디 하는 것처럼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이게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말을 살려주는 게 뭐였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담보물 이 담보물이 다말을 살려줬어요 이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 다말이 처했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담보물이라는 단어 엘라본, 알라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딱 여기만 창세기 38장에서만 등장하는 알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알라본이 등장하고요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인 알라본이 등장할 일이 없겠죠 자, 오늘은 잘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우,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할게요, 하던 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히브리어 알라본은요 놀랍게도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그리스어로 보증이라는 뜻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도 동일하게 세 번 알라본이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휴, 부끄러워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이 보증이라는 단어들은 알라본이라는 히브리어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리스어 보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구약성경 38장,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알라본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말을 살려줬던 그 알라본 누구일까요? 그게 여기서 동일하게 말하죠 누가 우리의 알라본이십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알라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도록 상속받도록 다말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 엘이 원래 받아야 했었던 유산을 받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범죄하였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지난주에 라합 말씀드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부조리를 이기고 살아나가는 것 이 땅의 악함을, 죄악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본성의 악함까지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부조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교수님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특이한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교수님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매 수업시간마다 쪽지시험을 봤어요 너무 안 좋죠? 매 수업시간마다 쪽지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그대로 성적에 반영했어요 쪽지시험 합산 점수 가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교수님이 수업시간 시작하면 쪽지시험부터 보고 시작하는데 쪽지시험 문제를 내놓고 본인은 나가 계시는 거예요 나가 계시다가 시험 끝날 때 들어오세요 이 감독이 없는 무감독 시험인 거죠 여기는 신학교예요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 다 강의실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컨닝을 막 다 하는 거죠 엄청난 컨닝이 시작되는 거죠 매 시간마다 교수님은 문제를 주고 나가시고 전도사님들은 컨닝을 하고 컨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었어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너무 화가 나서 교수님한테 손을 들고 따진 거죠 질문이라기보단 거의 따진 거죠 화가 나서 교수님 시험을 보면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나가 계시는 동안 부정행위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교수님 교수님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왜 화가 났냐면 우린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쪽지시험 점수대로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고 알고 보면 교수님이 다 이렇게 수업 태도나 이런 거를 봐서 컨닝한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오고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본 사람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학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정직하게 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컨닝에서 컨닝에서 점수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합산 점수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생이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될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게 될 세상은 정의로 가득 차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이기려고 할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나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잘못을 저지를 것인지 아니면 그 부조리를 이겨내고 받는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여러분은 학교에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교수님은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감독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부조리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일화를 듣고 정말 많은 전도사님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컨닝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부조리한 세상이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손해가 너무 커서 지금 말씀드린 얘는 사실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인데요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조리는 뭐냐면 요즘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실에는 이렇다고 해요 교실에는 세 부류의 학생들이 있대요 학생들은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왕따 시키는 괴롭히는 학생 왕따 당하는 학생 그리고 나머지는 방관하는 학생 셋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기서 많은 학생들은 이 부조리 앞에서 이것 외에 다른 답이 없는 부조리 앞에서 포기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도와주는 순간 이건 뭘 선택하는 걸까요? 나도 왕따를 당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관자가 돼요 답이 없어요 이 사회 안에는 이 작은 사회 안에서 부조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아시죠? 티끌모아 태산 우리가 조금 조금 조금씩 도움을 주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안 좋은 방향으로도 적용이 돼요 학생들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잘못을 합니다 방관 그냥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할 만하니까 당할 만하니까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도와주다가 나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도와주지 않을 수 있죠 작은 아주 작은 잘못들이에요 아주 작은 잘못들이에요 10년 20년 지나면 자기가 잘못했었다는 기억도 나지 않을 작은 티끌 같은 잘못들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려다가도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나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잘못들이 여러 사람들의 아주 작은 잘못들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티끌들이 모여서 태산이 돼요 태산같이 뭉쳐진 부조리는요 그 공간에서 가장 약한 한 사람에게 태산같이 쏟아집니다 그게 다말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방관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는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누군가는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말을 친정에서 다말을 환대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이렇게 다말을 보살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서 자기 며느리를 아들은 주지 못하더라도 며느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다말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율법에 나온 대로 과부들을 돕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과 오난이 둘 중에 한 녀석이라도 나쁜 놈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은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악들이 뭉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된 그 거대한 악이 다말의 삶을 짓눌렀어요 이게 한 사람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다말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처한 부조리들 속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원들이 다 잘못된 행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는 그렇게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태산과 같은 부조리의 쏟아짐을 맛보진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방관을 하기도 하고 작은 악들을 저지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요 그거는요 그 태산과 같은 그 부조리를 당한 한 사람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모두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방관했던 학생들에게도 방관했던 선생님에게도 모두에게 그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핥힌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죠 합리화하거나 죄책감으로 그냥 없애버리거나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건 잘못이 아니야 난 내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죄책감이라는 방법으로 마음만 힘든 거죠 삶을 돌이키진 않고 제가 그 죄책감이라는 방법이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언제냐면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죄를 지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몸무게를 10kg를 빼겠다고 되게 오래전에 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내 죄송해요 저희 아내는 뭔가 언짢은 일이 발생할 때면 항상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미안한 감정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다고 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안 할 거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은요 사실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죄책감 자체가 우리를 너무 짓눌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감정에 침착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 한 죄 지은 여성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음행한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온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는 왜 안 잡혔습니까?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음행하던 장면에서 잡혔으면 음행을 혼자 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어요 여성만 잡혀왔어요 이 여성에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성령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피할 수 없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고 잊어버렸다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대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모든 용서라는 건 이걸 위한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자녀가 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용서는 어떤 때 말하는 거죠?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용서는 뭘 위한 거냐면요 회복시켜서 다시 행동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한 용서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알라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알라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외면하거나 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그 죄가 주는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엔 잘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실게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잘못, 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기억을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합리화시켜서 잊어버린 일일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지은 일일 수도 있고 매일 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떠올림과 동시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 가슴을 비비지 마시고요 비비는 건 집에 가서 두들기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 한 곡 소개해드리고 같이 부를까 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잃으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죄인 맞아요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때로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해보려고 해도 그 거대한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알라본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한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그분이 이끄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당신이 이끌어요 주여 당신의 분도 ever